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1월 2일 수요일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요한복음 3장 14에서 18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주었다고 가르치는가 예수님께서 침내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도착하셨을 때 침내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내 요한의 이 말은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참된 재물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원형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동물로 들여진 재물들은 그 자체로서 죄를 사할 수는 없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희생의 효력에 근거한 조건적인 용서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을 통해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한 어떤 위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가 각자의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재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약속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자신을 바치셨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아있는 거룩한 몸과 피를 간절한 중보와 큰 외침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눈물로 바친 재단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들이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희생은 부족함 없이 충분하며 그 능력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치료봉사 135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묵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과 누구든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매일 매순간 특별히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적용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시대의 소망 755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가진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나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